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가요 이게 저 변기 등받인데요 이걸 달아야 되는데 이걸 달고 나면 이 뚜껑이 안 열리기 때문에 뚜껑을 뚫어야 되겠죠 제가 이 변기 밑에서 참 여긴 그래도 화장실이 깨끗해가지고요 음 이게 적어가지고 잘 안먹어가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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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동 어깨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조회가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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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